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즉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호부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간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한례의 원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한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은이라 아멘 사조행전 말씀 저희가 큐티하고 있고요 사조행전은 그냥 역사 이야기 같지만 정말 좋은 제가 그래서 누가의 언어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악한 복선이 없다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공만은 죽지 않고 그런 어떤 인위적인 저작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와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복음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고 새로운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복선이 없다 한국의 사극이 대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 사극이 재미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복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서로를 믿지 않아 그렇죠? 누가 충신인지 간신이니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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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게 돼요 또 하나는 영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요 그 가운데 영웅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사극식으로 보면 안 된다 사도행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대위임령, 명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약속이에요 명령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장이 되어야죠 이건 사실은 보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백신을 만드시고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의 DNA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밑받침되고 두 사람의 결정적인 회심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흘러가는 데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은 아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가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일 때문에 또다시 그들은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 사건이 하나고 또 하나의 사건은 그 박해의 끝에 스테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돌로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을 향하여 빗살처럼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두 사람의 회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바울의 회심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명령권자였던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집니다 그게 고넬료의 회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회심 그리고 두 사람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빨리 듣고 잊어버리세요 한 사람은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자기의 적대자 유대인들에게 긴 간증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스테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빌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사람 다 집사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과 빌립이 중요하다 저희는 역사를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서 그 역사의 계기, 어떤 사건의 계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역사기술이 역사의 어떤 사건의 원인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인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삼국 통일의 의의, 이런 얘기 잠깐 나오지만 그러나 삼국 분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1차 대전 원인, 2차 대전 원인, 중동 정쟁의 원인 요즘도 신문에 보면 왜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회가 나쁜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왜 사회가 나쁜가 그 원인만 자꾸자꾸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 없는 악한 복선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선한 복선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복선이란 없어 좋은 일에 예감이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항상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싸구려예요 뭔가 나쁜 쪽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복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복음이라는 시스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걸로 새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언어를 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계기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핵심 주역들이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 그는 분명히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죽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젊은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7장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장애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스 11장의 복음가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변명 첫 번째 제목은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은 유대인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고대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죠 거기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오늘 이상입 주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좀 히트를 치는데요 옛날에 독일 드라마에 플리겐다 아스트라는 거 있었죠 큐티하는 의사 뜨거운 근데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헷가닥 하면서 변화됐는데요 제가 지금 관찰하기로 거의 날마다 큐티하는 것 같아요 빼는 날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독일어로 올리기는 좀 하는데 댓글은 또 우리말로 달아요 근데 이 스테반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를 결성하는 초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중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집사를 뽑았는데 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섬기는 일을 뽑으니까 그냥 손 큰 사람 일자라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은혜와 성량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거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의 회당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리베르티노이라는 헬라어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꼬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피의식이 많죠 피의식이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간에 저는 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피의식이란 불신한 코드예요 피의식이란 뭐냐면요 결국은 원망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저는 복음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정말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게 지성적인 성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원망이었구나 나는 그게 악에 대한 비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원망이었구나 지금까지 한 것은 나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원망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불신앙의 핵심은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프기도 전에 아프기만 해봐 하나님 원망할 거야 그런 걸 잠재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럴 거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안에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다 그런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곳은요 원망을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꼬이는 것은 무슨 에디푸드 콤플렉스 무슨 콤플렉스 그런데 그게 정체가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논쟁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더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기는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외로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우리가 왜 그 미청이 같은 에피파네스 헬라의 왕에게 그렇게 모독을 당해야 하죠? 우리는 왜 소름을 당하겠죠? 왜 나라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스테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생각이 꼬이고 마음이 꼬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런 일들을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돕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누가는 그런 스테반에 대해서 헌사를 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스테반을 칭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에 예수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 여러분이 어떤 평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예수를 더러받거나 안 믿는다고 아마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들 도마에 올라가느니 그냥 안 믿는다고 할 거야 그게 편해 그리고 깔 때 같이 까는 쪽에 쓸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도마 위에 올라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여요 왠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무른 것 같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위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 그런 존재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만만해? 내가 예수 믿은 게 뭐 보태준 거 있니? 왜 내가 만만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대 가면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지 저거 초코파이는 하나 얻어먹으려고 열해 드리려는 녀석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해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스테반이 왜 완전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정말로 성품이나 태도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벽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보금의 언어고 보금적인 인간관입니다 저도 이제 보금 안에서 그런 인간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말은 그 안에 이제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유전자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머리로 설득당해서 예수 믿기로 했어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아마 하룻밤 지나면 바뀔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머리로 부인하고 감정으로 다르게 말하더라도 내 안에서 뭔가 시스템이 움직여 그래서 제가 보금을 DNA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 같으면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다 지금 그러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현하자 여러분은 다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게 편하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 마음을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그대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질려도 잘 안 지어지고 짓고 나도 뭔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걱정되면 일어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할 적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깊은 곳에 점과 독록이 설지 않고 마귀가 꺼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보금을 심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전개가 돼요 오순절의 성령을 세게 받은 이 스테반은 보금이 그의 깊은 곳에 심겨졌고 그래서 그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 대적자처럼 논쟁적으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머리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쟁적으로 되는 것 유대인들은 다 논쟁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었던 사람들 다 논쟁적인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리고 생명구원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들은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논쟁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학교에서는 논쟁이 중요하다 뭐 어떻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영성에서는 논쟁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 반대편에는 자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 잘못이야 나부터 잘하면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원망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온전하게 해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직 약하고 부족한 거야 라는 원망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면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양심적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아니면 약간 좀 파렴치하면서 좋은 쪽으로 되는 게 좋아요? 얘가 좀 거시기 합니다 저는 당연히 예전에는 나쁜 쪽으로 양심적이 되는 쪽을 택했어요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악하고 못나고 그래서 그래 나도 그들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비참한 자의식 밖에는 남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다시 만나고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표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그곳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줄 아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서 파렴치하지만 좋은 쪽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서신 여러분들 얘기를 추가합니다 남자 성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나쁜 쪽으로 양심적이라고 말하려고 싶어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정죄당한 영혼 스테바니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는 그 말은 그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요 골짜기를 건너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겪어도 그는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운명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스테바니에 대한 헌사 중에서 저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 두 말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는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시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와 생명을 거는 그런 먹자,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연을 꾸짖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권세자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 사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마녀 사자 옷장에서 예수님의 상징, 동물로 그리면서 아슬란이라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자의 모습 속에 양의 모습이 오버랩돼 있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권능이 함께 했어요 어진 마음과 힘이 같은 한 인격 안에 통합돼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이 성품을 얼마만에 이루었을까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됐냐고요 여기에 모태신앙인데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손 들어 안 드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성품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낙심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어떻게 1년 만에 이룰 수 있는가? 저도 제가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게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도행전이든 복음서든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언어로 읽는 거예요 다시 다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이게 DNA라면 복음이 DNA라면 1년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잘 징징거리시는 분들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왜 이런 일이냐는지 몰라 난 너무 부족해 징징거리는 분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입으로 징징거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가게 돼 있어 어차피 웃으면서 갈래 울면서 갈래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고발당하고 정죄당한 것처럼 갈래 기뻐하면서 푼수처럼 갈래 기뻐하면서 푼수처럼 갈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만에 은혜의 성품은 복음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권능은 뭘까요 권능 그가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사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결단을 예스를 실어드리니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기도할 때 병자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죽는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신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냥 거기에다가 나의 예스만 결단만 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상입사님이 기도할 때 청천아카데미 교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컬링 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결단을 드렸더니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스테바란에 형성될 수 있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견고하고 평안합니다 왜요? 어차피 그대로 될 거니까 어차피 은혜의 대로 될 거니까 거기에는 악한 복성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좀과 독록이 슬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실에 작은 화재가 났다고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거 뭔가 나쁜 복선이 아닐까 무슨 오맨이 아닐까? 우리 뭐 잘못하지 않았나? 근본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혹시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병이 오래 가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테반과 논쟁을 일삼았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늘 논쟁적이고 그래서 뭔가 늘 불편해요 불편해 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미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습니다 신뢰하면요 힘이 생겨요 가정은 서로 신뢰할 때 힘이 생겨요 스테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요 그들이 볼 때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유대인이었다면, 논쟁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까다롭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만만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죄목을 씌워가지고 가짜 증인 세우고 모함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종교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종교가 언제나 가는 일이 그거예요 말이 종교지 사실은 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종교재판에 세웁니다 그 죄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그 얘기만 딱 따가지고 성전 파괴라는 죄목을 씌운 거예요 스테반도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다고 하면서 성전 파괴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 진정한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파괴라는 쪽으로 그것을 딱 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언어이고 정치적인 사고예요 부정적인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도 종교재판에 세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재판에 받게 하고 나중에 바울도 똑같은 재판을 받게 했거든요 산헤드린 앞에 서서 이제 정해놓은 각본대로 스테반은 처형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어서 말하겠다고 말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테반은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스테반이 하는 설교는 사정전 7장이 아주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반은 거기에 대해서 자책성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예수 믿지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복음을 위한 변명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주시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과 하나님의 임제입니다 먼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건물 자체가 무슨 영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거의 아홉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물론 그 이름도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내가 그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표현을 성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10편 27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찬송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요아께 청하했던 한 가지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10편의 성전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제와 약속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한 군데에만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과정과정 속에서 거듭되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누차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숱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모르는 바 아니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제를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겠어요 제가 인본적인 신학에 경도되어 있을 때 제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하나님의 임제에 대한 체험도 성령 체험도 없었어요 여러분 스테반은 그들에게 극율한 마음으로 다시 구약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라면서 거기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 아직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맛보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테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한 것이 아직도 내 삶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만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임제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꼭지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은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 또 임제하시고 그리고 가난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난 땅에서 또 임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대에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임제하셔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의 계단 계단마다 그런데 스테반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발붙일 땅도 유옵으로 주지 않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제하시고 그 약속으로 나타내시고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뭄과 생명의 위협 자식 없는 시절을 겪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과정과정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제와 약속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현장 감독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주도권은 설계자가 가집니다 설계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DNA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정보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박한 운명론으로 비난하는 것은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운명론이라고 부르려면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운명이에요 거룩한 운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처지와 세상의 형편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없을 때에 자식도 없을 때에 축복의 꼭지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거듭 거듭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로로탈이라는 예고까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루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난으로 가난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난으로 그 단계 단계마다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이 계속될 때는 뭐예요? 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를 기다릴 수 없어요 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가뭄 끝에 단비가 축복이 되는 줄 믿어요 엘리야는 3년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우상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단을 쌓은 곳에서 부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문컹파트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데 있잖아요 물질에 있잖아요 여행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뭐를 불러요 그들이 그들은 허공에 대해서 허무하게 외칩니다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모순이죠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은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임하소서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상주신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가뭄이 해갈이 되는데 엘리야는 갈매산에 올라가서 비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사원을 시켜서 자기는 기도하면서 일곱 번 가가지고 비가 오는지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일곱 번째 와서 보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요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은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인다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가서 아하베에게 가서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기다리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 다음 예로울 요셉으로 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의 키워드는 인마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턱도 없는 꿈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보디바레 집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보디바레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대가로 지하 감옥에 가서 착권을 차고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간수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테반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단계 단계마다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사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단계 단계마다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각 단계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세홍지마, 무슨 인광보 그런 따위는 다 버리세요 그런 악한 복선들은 다 버리세요 그런 여행에 대한 법칙들은 다 버리세요 머피의 법칙이든 무슨 데자비든지 모든 용어들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복음의 언어만 채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무슨 여행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함유된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이 끊기면 약속이 의심스러워지고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수, 왕제수 그런 의미 없는 말들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디네오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의 힘이 여러분에게 이제 유효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에서 아직 모순되어 있는데 아니요, 모순됐는지 어땠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운명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는 정죄의 힘이 사라지고요 내가 늘 정죄 받는 영혼 정죄 받는다는 느낌에서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추간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시는 아주 위대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정죄함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젊은 인생 그때 단추 잘못 제대로 꿰더라면 네가 그때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아니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녀애가 골절상을 입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신방 가서 사는 첫 번째가 부모에게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산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은 내가 그저께 큰 소리를 냈나? 그래서 유산했을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무리해서 새벽 기도를 갔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자책이라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하면서 흥율이 여기는 마음으로 유죄인들아 유죄인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적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순간순간 과정과정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임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위에서는 여러분의 길을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늘 주장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는 미스터 정죄 미세스 정죄입니다 자책을 양심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큰소리 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과 결별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보고만 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스토리텔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일어나서 마음을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모델로 구주로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